미즈노의 생각은 다르다 2014 다시 쓰는 아이언의 새로운 역사 미즈노 JPEX E3 미즈노 미즈노 드림컵에 친구들 소개로 나왔는데 코스도 많이 아는 코스고 하고 또 감도 좋았고 해서 호기심 삼아 나와봤는데 뜻밖으로 좋은 성적을 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롱아이온 연습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가 기니까 또 우드 연습이나 하고 또 펀치샷 연습이나 하고 또 스윙 스팟에 잘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적인 시합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고 또 외국인 선수들과 플레이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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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